안녕하세요. 이번에 제주에 오게 된 수비수 임동혁이라고 합니다. 일단 좋은 구단에 오게 돼서 정말로 기쁘고요. 운동 환경과 좋은 선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. 워낙 유명 구단이고, 그리고 피업 구단이고, 감귤 탁하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.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런 색깔인 것 같아서 관심있게 봤습니다. 새로 들어왔으니까 남다른 각오도 있었고요. 올해 제주 팬분들께 어떻게 하면 재밌는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을지 그런 생각하면서 더 많은 생각과 다짐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. 공기가 너무 좋고요. 겨울인데 불구하고 날씨도 너무 따뜻하고 운동하는 환경이 완전 최상한 것 같습니다. 선수들과 함께 하려는 단합력, 투지, 제공권 팬분들께 항상 보답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수비인데도 불구하고 공격적인 걸 많이 하려고 노력해서 감독님 코칭하는 걸 잘해서 내년에 더 많은 골,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많이 부족하지만 항상 노력하고 성실한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. 항상 지켜봐 주시고 항상 팬분들께 멋진 경기, 재밌는 경기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그리고 감독님께서 주문하시는 것을 경기장에서 최대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제주 팬분들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